혜미야! 너 진짜 안 간다고? 피곤하다니까 자, 딸! 그럼 나 너 방금 입고 있었던 그 블랙코트 좀 빌려 입고 갔다 와도 돼? 어 잘 보자 어, 역시 딱 어울릴 줄 알았어, 내가 아, 얘는 어린애도 아니고 쓰레기로 주머니 이게 뭐야? 아니, 왜 미리나 엄마가 경준이랑? 경준이한테 여자 있는 거지 너는 그 여자랑 통화한 거고 맞지? 엄마 걱정하지 마 오빠한테 여우같은 애가 하나 들러붙었는데 나한테 게임도 안 내려내니까 하 그러니까 경준이한테 들러붙었다는 여우같은 끼집애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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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하 하 하 하 하 무친 이 여우 같은 귀신을 다 많이 앉아!